자, 저와 관련 있는 뉴스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우리 동학키미들이 다 이제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김 프로가 맨날 저 얘기만 하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혹은 우리 8시간 반을 생방송을 하잖아요. 뭐 특별히 약속이 있거나 업무가 바쁘면 못 볼 때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월스트리트 보링 브리핑은 매일 여기서 봅니다. 아까 우리 장우석 부사장이 뭐 순간적으로 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뭐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내가 들어와서 콜 그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댓글을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댓글을 4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걸 딱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세의 생각은 뭐냐 하면 미장가자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시적인 어떤 트렌드 또 미국이 많이 올라서 꼭 그런 것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인 투자 그리고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스마트해지면 스마트해질수록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도 그렇고 또 혁신기업이 거기에 모여 있는 투명성 또 예측 가능성에다가 거기에다가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진 실행, 예전에는 신고해야 되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주주에 대한 환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비롯해서 매당이라든지 공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시첸말로 이런 거죠. 저녁에 소주 한 잔 먹다가 친구들이나 부서 직원들하고 한국 주식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명 먹고 네 명이서 뭐야 아직도 국장에 이런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지금 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일단 한국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왜소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균 거래대금 자료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균 거래대금 이게 월평균 코스피 코스닥의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거든요. 점점 주네요. 1월에 코스피가 26조 코스닥이 15조였던 게 쭉 줄죠. 물론 1월이 너무 컸습니다. 그걸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6월 정도에 저렇게 많이 줄죠. 그러다가 10월 보시면 26조가 11조가 됐어요. 40%가 안 되죠. 그리고 15조가 11조가 됐어요. 코스닥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2조가 22조가 되면서 절반이 됐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이제 그럼 투자를 아예 안 하셨냐. 그게 아니라 상당 부분 저기서 빠진 거래대금의 비중이 어디로 갔냐.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 들어 이달 1일까지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홍콩, 중국 등에 상장된 해외 주식 거래 규모가 무려 196조 222억 원으로 물론 당연히 사상 최대치고요. 연말까지 아직도 두 달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요.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상장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무려 6조 원이 넘는 투자를 새로 했는데 최근에 천슬라가 된 테슬라 주식을 1조 3천억가량 순매수로 했고요. 애플과 구글 각각 7천억 또 알파벳에 7천억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다행스러운 건 미국의 대표 종목들에 집중해서 투자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무슨 모임에 가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다 아는 주식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숨은 진주라고 너만 알아라고. 한국에서도 잘 안 통하는데 미국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잘 나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회사 나이키 스타벅스. 우리가 신고 먹고 입고 하는 거. 코스트코 그런 거죠. 또 뭡니까. 스타벅스 입고. 그런 거죠. 나이키 사상 최우가 쳤더만. 나이키도? 어젯밤에. 그래요? 그래서 장훈석 부사장 옆에 있는 여도원의 거가 계속 나를, 나의 호승지심을 자극시키는 거야. 나이키 하나 더 안 사주시나 사드리겠습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신발도 한 번 타시지 않았습니까? 신발 장사도 하셨었잖아요. 나이키 신발 장사했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 주식의 회복력이라는 게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다우저스 지수라는 스탠다드포스, S&P, 나스닥 이게 지난 9월 하순부터 10월 초 사이에 모두 연저점. 그러니까 올해 연저점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상 최우가 치니까 이게 엄청난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S&P, 다우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서 엄청 무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9월 말, 10월 초에 연저점까지 밀렸던 게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사상 최우가를 경신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회복력을 보여주니까 어떤 생각에 하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떨어져도? 떨어져도. 가겠지 뭐. 며칠 지나면 다시 이런 게 계속 반면에. 예를 들면 우리 이학용 교수님이 사채 선생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서 한 1, 2주 조금 쑥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다 사상 최우가니까. 처음에 이학용 교수님 나왔을 때 사채업체가 뭐냐. 별로 요즘에 나오시면 믿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정말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을 충분히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 주식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시가총액 1위가 마소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첫 거래일에 217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지난 1일 날 333달러니까 53% 올랐어요. 1등 종목이 삼성전자는 8만 3천 원에서 7만 1천 5백 원. 14% 빠졌습니다. 완전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현재 나가는 분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고 다 한국 주식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맞지는 않고 다만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균에 회귀한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박세익 전무가 일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와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텐데 사실은 우리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세계 1등이었으니까 코스피코스닥이. 그래서 오늘 박세익 전무가 나오시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또 있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또 대선이 있을 텐데 대선 후보들이 또 주식시장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공약 같은 걸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몇 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시 반쯤 아마. 2시 반쯤. 야 나 이렇게 당내 경선이 이렇게 관심 끈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늘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여당 후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어제 여의도에 한국거래소에서 증권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미국 시장에 가는 얘기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런던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이재명 후보죠. 국내 주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구체적인 협상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아마 내년 어떤 양쪽 MSCI하고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새 정부에서 아마 결말을 내야 되지 않겠나 어디가 되든 간에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를 같은 선상에서 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주시장에 관련돼서 언급한 거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본인이 주식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잡지도 하고 선물 옵션도 해서. 날리기도 했다고요. 엄청 날리기도 하다가 그 후로는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꽤 수익을 많이 냈다고. 왕개미는 하지만 큰 개미였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시장에 대한 경험에 여유되어 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한 가지 얘기한 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양도세라는 게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라는 게 전형적인 관료 행정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0.0%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대주주냐.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조금 다른 입장을 낸 것 같고. 또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주고.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로서의 어떤 주시장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보면 투자자들도 일단 하나의 동질성이 있는 투자로 매개로 이렇게 집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권을 하면 또 달라진다. 거의 그런 게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주시장만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금융시장의 근간이 주시장이고 기업이 살려면 주시장이 커야 되니까 누가 되든 간에 여든야든 어쨌든 주시장에 대한 건전한 성장책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가는 왜소해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누가 되든 간에 그렇게 좀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결정된다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주시장에 대한 좋은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인기 끌기 위해서 막 그냥 난발은 안 했습니다. 그건 금방 하니까. 금방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금방 하니까. 바로 또 아닌 거 알더라고요. 본인도. 그러면 세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올해 참 주식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성장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많이 늘었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5대 그룹이다 10대 그룹이라 그러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 시가총액으로 얘기를 해보면 차트를 하나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올해 1월 4일 날과 11월 4일 이 시가총액의 변화 추이인데 삼성이 삼성그룹이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669조였는데 626조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총 비중이 37%, 44에서 37번 줄어들고요. 아마 SK의 약지는 대부분 예상하셨을 거예요. 180조에서 197조로 11% 이상 늘었고요. LG가 11% 이상 늘었고요. 11.4에서 11.9로 늘었고요. LG도 꽤 크게 줄었고요. 현대자동차가 소폭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준대 셀트리온입니다. 77조였는데 셀트리온이 46조. 그러니까 비중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4.9에서 2.8로 이렇게 줄었고요. 네이버는 시가총액은 꽤 늘었습니다만 비중도 한 1% 늘었는데. 카카오가 약진했어요. 39조에서 116조. 물론 신규 상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5대 그룹에 반열에 올랐다. 116조 시가총액 비중 7.03입니다. 아까 게임, 페이 이런 거 합쳐서. 다 합친 거죠. 은혜, 뱅크도 합치고요. 카카오 물론 있고요. 포스코가 철강주 좋았잖아요. 그래서 34조에서 41조. 그리고 롯데가 10위권에서 없어졌습니다. CJ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대중고업 상장이 됐으니까. 두산그룹이 23조. 눈에 띄죠. 그래서 어쨌든 10위권의 어떤 시가총액 그룹사별로 꽤 큰 변화가 있었는데 눈에 띄는 건 카카오, 현대중고업, 두산이 약진했다 이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10위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효성그룹이라든지 코롱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부분에 새로운 소재, 첨단 소재 이런 걸 하는 회사들,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들의 약진도 굉장히 컸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벌 그룹, 서열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지형도의 변화가 있고 그런 추세가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추세를 그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것들, 콘텐츠 이런 회사들의 약진을 규명하게 그리고 우리는 특이하게 2차전지 산업 이런 쪽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장하고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들이 큰 흐름들을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얼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랩원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랩원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listserv 메anno inventory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내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두르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